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선변 이번 3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곡을 앨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이번 앨범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다 엑설 덕분에서 하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엑설앨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곡 점선변 아쉽지만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라이브라서 항상 다 제가 세웅이가 이게 제일 좋았던 거든요 어쨌든 세팅돼서 가만히 있는데 세팅해준 것보다 자기가 이렇게 직접 하고 그게 네? 네? 노래 노래 노래는 다 좋다고 하죠 노래는 좀 이렇게 공연을 봤을 때 엑소 콘서트에서 또 그렇게 안 하니까 어쨌든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 리더 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엑소 장섭이 형 들어드릴게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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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려면 모두가 걷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어쩌면 저의 생각뿐이야 내 맹을 잃으려면 성장한 사이 될까 We are the sun 하늘이 벗어둔 너무나 너를 기록했을 때 더 깜짝 놀랐어 난 이제 마침내 지금의 그날이 시작이야 Now 항상 못할 색깔을 향해 보여줄게 1, 2, 3 나 지금 걸쳐서 길을 열어 Sign me free 아주 믿고 나면 벗긴 걸 찍게 보여줄게 너만 난 난 가득 들은 뒤집혀 난 손이 안 못 못 손이 가득 걸 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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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 그들 여전히 다 그리 이렇게 그리 망 엎 다 이제 마치 지금의 끝 이 시작 넌 위에서 난 더 이상 멈춰 색깔을 보여줄게 원투비 나 지금도 난 성기를 흘러 Staying free 멈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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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멈춰, 멈춰, 멈춰 멈춰, 멈춰, 멈춰 멈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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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넌 위에서 난 공격 이 노래는 나의 시각의 꿈을 보여줄게 더 다른 시즌 좀 찢을 때 그의 저 이 세상이 내 나 내 나 내 나 가장 이상이 이 영혼 태어난 나에게 원투지 내 나 최소한의 영혼 내 나 absol 남편 이 영혼 이 영혼 다음 쓴 한 두 두 세 세 세 세 세 세 세 감사합니다.